우리 랜덤 플레이 댄스 시간입니다. 일단 첫 곡은 헬로 피처일 거야. 엔시티 드림의 랜덤 플레이 댄스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1절. 1절. 스윙커, 스윙커. 오, 오. 동현이, 야호식 없지? 동현이, 야호식 없지? 잘한다. 와, 이거 왜 기억나? 형, 이거 빠져도 안 되고 봐야 돼, 우리도. 좋아. 1절, 1절. 와, 역시 헬창이가. 그렇지. 배속은 배속이에요? 배속은 배속이에요? 말아줍니다.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하다. 역시. 배수는 미래가 많네. 밝아, 밝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지성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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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안녕. 마크, 대기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잘했잖아. 재민이. 내가 재민이 봤어요. 왜요? 지금 여기, 여기. 디귿이 안 나오더라고. 여기가 아니고. 아래 와봐. 디귿이 나왔어야 돼. 손목이 안 유연해요. 그래. 이거는 그래도 디귿이 나와줘야 돼. 재민이가 그리고 또 한 템포씩 늦었어요, 지금. 그냥 자신감으로 가자. 맞아요. 엔시티 드림 랜덤 플레이 댄스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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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재민이. 아이스. 렛츠고. 왜. 차가워. 차가워. 잘한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야, 빨라졌어요. 오, 대박, 뭐야? 진짜 많아,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걸 한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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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오! 이건 선물받은 거야? 왜 두 скоро? 내가 지금...? 아! 정확히 확인 분명히 여기 modest 맞습니다. 네? 분명히 자리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자리가 있는 거면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자리... 그랬으면... 진짜 자리 있는 거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진짜 양심을 걸고... 솔직히 몰랐어요. 지성 알았어요? 소신바라 알고 있었어요. 자, 오케이. 더 봐, 더 봐. 어설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동선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도예요. 네. 자, LST 드림, 랜덤 플레이 댄스, 삼시 시도. 일쏘! 주세요!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렇지! 자, 재민이 경고해요. 재민이 늦게... sandy가... 이야... 이야... 흥성이... 이제 느리대서... 오, 흥성이... 이게 느리대서 돼요. 오, 흥성이... 너무 좋다. 기 잘한다 빨간다 x4 자, 느낌 들어. 잘한다.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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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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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이, 제민이 경고해요. 맞다. 고, 고. 여기 맞다. 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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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진짜. 아, 아크. 아,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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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이스티 드림 랜덤 플레이 댄스. 결과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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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쏘리. 가요. 실패. 실패. 저는.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1도 안 들여서 다 맞았는데. 자, 범인 알아서 자수하세요. 범인. 범인 나오세요. 범인 나오세요. 내가 봤을 때 재민이 경고를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라. 원래 재민이가. 재민이가 너무 몰라. 재민이가 원래 안무를 잘해요. 모든 노래를 감속으로 춰, 지금. 지금 봐봐, 마크는 재수 연습을 하잖아요. 마크 이제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진짜 심정 떨렸어요. 근데 진짜. 계속 드림을 했던 저희도 까먹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긴 해요. 재민이 지금 갑자기 급하게 외운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형은 안 해도 돼요. 형님 그러면 우리 멤버들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잦은 고백도 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멤버들이 다 같이 사랑을 나눠서 안아주면서. 안아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드림이지. 이게 드림이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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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춰. 춰, 춰, 춰.